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사연 오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옆에 엄청 잘생긴 청년이 계세요 나이는 비밀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호산에서 매일 저녁 8시에 버스킹 하고 있고요 오늘 선생님 처음 뵙는데 오늘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금호산에서 전수지에서 왜 한번도 못 봤을까? 시간대가 좀 아저씨 시간이 달랐지 않나요 아 그래요? 금호산에 내가 안가서 몰랐던 거 같은데 아 네 한번 가볼걸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요 금호산에서? 8시에서 한 10시까지 합니다 아 내가 시작하기 전이구나 내가 9시에 항상 방송하니까 밤에 그럼 그전에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네 근데 아주 상큼한 우리 청각의 라이브 청년의 라이브 오늘 밤 아니 오늘 밤이 아니다 조금 이따가 오후 2시에 방송을 같이 합니다 성함이? 네 김기중입니다 김기중 아주 멋진 청년과 최세연이 오후 2시 방송 멋지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particula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